우리 막내 혜리가 꽃다발에서 보여줬던 큐티언니가 있다고 하던데 네 혹시 아시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금? 네 제가 짧게 했던 것만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받을 보고 물어버린 señ악 기다릴게 부탁할게 상처치지 않기를 내 맘속에 있는 하트가 두근 두근거릴처럼 난 싫어 난 싫어 내 싫어 잡아보면 싫어 네,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그런데 고등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? 고등학교 생활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 많이 못 갈 때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학교 친구들하고 좀 많이 친하나요? 학교 친구들이랑요? 친하죠. 학교 친구들 있어요? 있죠. 아, 좋습니다. 부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